안녕하세요.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,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,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. 사업주에게 추가고용의 유인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장려금을 얼마나 지급을 해줘야 될까요? 오늘은 그 지원 수준,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려금은 일단 인원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. 기업당 90명까지 지원을 제한해 두고 있고요. 지원 수준은 연 900만원, 기본적으로 900만원이고요. 3년 동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20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전후로 금액이 약간 나뉘게 되는데요. 3월 15일 이후에 신규 채용자는 900만원이고요. 그 이전에 신규 채용된 분들은 667만원 정도 기존대로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. 우리 고용보험,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라고 표현을 하죠. 기업규모에 따라서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인원 기준이 좀 달랐는데요.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채용해도 지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명 신규 채용하고 연 900만원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100인 이상 사업 기업규모인 회사에서는 신규 채용 기준이 3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명, 2명까지 신규로 채용했을 때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3명을 신규 채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. 3명을 신청했을 때 연 900만원, 2700만원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인원 기준이 한도가 9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90명을 신규 채용하고 받는 장려금,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? 8억이 넘습니다. 굉장한 금액이죠. 이 정도로 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역 특성상 고용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한 지역들이 있습니다. 그런 지역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연 900만원이 아니라 연 1400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월 15일 이전에 신규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667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장려금의 지급 주기,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고용했을 때 그 이후로 3년 동안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연 900만원 또는 위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이었죠. 그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 금액을 매월 주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. 900만원인 경우에 월 75만원씩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만약에 어떤 청년 근로자가 75만원 이상 그리고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천770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됩니다. 만약에 지원 신청일이 어떤 달의 중간인 경우에는 그 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. 오늘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5분특강 오하나 재무사였습니다.